오늘 가을답지 않게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중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태풍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은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했습니다. 일본 쪽으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쯤에는 규슈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면서 제주와 영남 해안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영남 해안 지역은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와 강원 영동 영남 지역에서도 최고 80에서 100mm까지 오겠는데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